태국 여행 너무 갑작스럽게 여행을 계획하려니까 정신이 없었는데요 비행기 표는 제주항공에서 샀고 아침 6시 반 비행이었어요 그래서 첫차 타고 가기도 좀 애매하고 그렇다고 공항에서 계속 기다리는 것도 애매한 것 같아가지고 그 전날 인천공항에 공항버스를 타고 도착했어요 짐은 캐리어로 두 개 정도 돼가지고 지하철은 너무 복잡할 것 같아서 공항버스를 타고 갔고요 한 1시간 10분 15분 정도 타고 가니까 인천공항에 도착했어요 도착해서 지하 1층에서 간단하게 저녁을 먹고요 새벽 비행을 하는 여행객들을 위한 호텔들이 좀 많았는데요 제가 갔던 호텔은 밤 8시부터 픽업 서비스를 해줘요 그래서 인천공항에서 기다리고 있으면 약속 장소로 픽업을 하러 오시거든요 그 차를 타고 7분에서 10분 정도 이동을 하면 호텔에 도착해요 각 방은 문 열자마자 침대가 있고요 화장실은 바깥쪽에 따로 있고 샤워실은 공용이에요 호텔은 지하 1층에 있었는데 옆에 헬스장이랑 24시간 코인 빨래방도 있었어요 그리고 새벽 4시부터 샌딩 서비스가 있는데요 이건 호텔에서 인천공항까지 다시 서비스카를 타고 가는 거예요 6시 반 비행기였기 때문에 4시 샌딩 서비스 이용해서 인천공항에 도착했고요 저는 미리 제주항공 어플로 탑승 수속을 한 후라서 수화물만 보내고 면세점 들러서 보다가 6시에 게이트에 도착했어요 그럼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일단 가보자. 공항철도는 차표가 동그란 동전처럼 생겼는데, BTS는 카드 형식으로 생겼어요. BTS. 되게 화려하고 이쁘다. 하늘색이야. 숙소 근처역인 나나역에 도착했는데, 정말 반갑게도 블랙핑크가 있더라고요. 나나역에서 5분 정도 걸어가다 보면, 제가 예약한 숙소가 나오는데, 호프랜드 수쿰빗8이라는 호텔이고, 이곳은 숙박비 별도로 디파짓을 받고 있는데, 디파짓은 태국 돈으로 내도 되고요. 원화로도 낼 수 있어요. 시원하다. 저는 환전한 돈을 다 쓰고 가려고 원화로 디파짓을 냈고요. 체크인이 2시인데, 좀 일찍 도착해서, 밖에 나가서 늦은 점심을 먹고 오려고요. 호텔로 들어오는 길에 눈길이 간 레스토랑이 있는데, 거기에 한번 가보려고요. 생각보다 태국 날씨가 참 좋아서 감사하네요. 솔직히 오랜만에 자유여행이기도 하고, 엄마를 모시고 오는 거라 긴장이 되기도 했는데, 무사히 태국에 도착하고, 호텔에도 도착해서 감사하고요. 새벽 비행기 탄다고 전날부터 움직이느라 피로하기도 했지만, 화려한 태국의 도심을 보니 피로가 싹 풀리는 것 같아 감사해요. 그럼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여행도 함께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